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중국이 지금 물가가 9%가 올랐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있는데 ppi라고 생산자 물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년 전 대비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도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소폭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다시. 그러니까 계속 올해 2, 3월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물가, 금리, 긴축,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거잖아요. 세트로죠. 세트로.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물가 인상이라는 게 그걸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기자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중국에 상륙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물가 급등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도미노로 번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게 공포감이 들죠. 그런 거예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cpi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건 소비자 물가 지수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ppi인데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에 9.1% 이후에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 그런데 로이터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럼 얼마냐. 한 4, 5%인데 9.1% 된 거죠. 그건 아니에요. 8.5%. 그러니까 0.6%포인트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월 들어서 국제원유와 철광석, 유색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중국 내 수요가 회복되면서 공산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이게 이제 ppi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중국의 5월 수입액이 2,183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1년 전보다 이것도 5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수입량이. 그래서 이것도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인데 호주로부터 수입 제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양국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 미국하고 무역전쟁하고 그래가지고 수출 수입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산하시잖아요. 중국의 수입액이 51%가 늘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기저효과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약 1년 정도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2020년 4, 5 이럴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일까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덜 수입하고 수입하더라도 굉장히 싸게 수입했다는 거죠. 그걸 감안했을 때 9.0.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저효과라는 게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아까 중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다 중국 내 소비의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의 부담을 이제 중국 공장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중국 공산품의 가격이라는 게 트럼프 연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세금을 예를 들면 10%, 25% 올리니까 그냥 가격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왜? 스틸 싸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 원자재 어떻게 보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를 해외의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왜? 중국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여기다 마진 붙여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긴축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세계 상품 수출 총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14%, 15% 가까이가 중국 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올해 연초부터 썰렁한데 굉장히 긴축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들어 위아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아나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이례적인 문제제기를 할 정도인데 위아나가 강세가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해방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수출받아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 달러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아나 정책도 그런 걸 미리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의 제약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상승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긴축 모드로 갖고 위아나 강세를 용인하는 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 미국과 유럽은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크게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중국 내의 어떤 물가 상승을 허용치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위아나 강세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유동성의 조절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내는 미국의 어떤 소비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어쩌면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계속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중국의 어떤 ppi의 급등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뉴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글로벌 인플레로 어느 정도 충격이 올지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화폐 거래하는 여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게 이거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의 집계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장 계열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다가 어떻게 보면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차명거래 등 이런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이른바 돈세탁의 가능성이 있고 돈세탁이라는 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이렇게 돈세탁 방지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검은 자금의 유통 경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fiu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회하는 무언가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불을 본 듯 뻔합니다. 불투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 때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전수조사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 바꿔서라도 정상적인 길을 가거나 아니면 튀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거래소 등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거나 예를 들면 정상화할 때 비용이 너무 큰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등록할 때까지만 내가 하다가 튀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아야 되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코인을 거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 아침에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최소한 적격 업체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거래소 기준으로라도 예를 들면 IT 회사의 계열사라든지 이렇게. 상위. 네. 통상 빅포라고 해요. 빅포. 그게 빅포로 내가 손님을 몰아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듣보자 앞 거래소라든지 이게 도대체 거래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헷갈리시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거래소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빠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버렸네. 그런데 김포로가 얘기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돈은 천천히 버셔도 되니까. 여러분 돈을 일단 잘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마음 편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20% 남으면 뭐 하겠어요. 먹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도 빨리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FIU 같은 데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하겠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이왕 안 되는 거 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당국에서도 신속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작은 거래소를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된 거지. 하게 됐는데 계속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 옮기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지. 그런데 이제 진짜로 작은 데서 한다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 5% 올랐는데 작은 데서는 10%를 준다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작은 데서. 수수료 좀 싼가?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수수료 해봐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래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굳이 작은 데서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미국이 내년까지 전 세계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뿌리는군요. 늦었어. 늦었어. 바이든이 이거 잘못한 거야. 좀 더 일찍 했어야 돼. 이왕 할 거 한 달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 여론이 얼마나 좋아져. 어차피 할 거. 그렇죠? 지금도 뭐.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실 우리는 신호백인가 이런 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3세계라고 합니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스포트니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동유럽 이런 데들은 러시아산하고 중국산이 많이 막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거 뭐 갖고 쌓여있던 것도 빨리빨리 스왑해가지고 먼저 좀 땡겨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역동적으로는 했어야 했는데 물론 이제 자국 국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지세븐 정상회담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또 넘버 원이니까 가오 좀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억 회분을 사가지고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3억 회분은 올해 내로 2억 회분은 내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만시지탄이 있지만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저소득 국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5억 회분량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어디냐면 92개국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에 백신을 기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화이자 백신으로 한대요. 화이자로? 그래서 이번에 지세븐 회의 때도 화이자에 엘버트 블라도 최고 경영자가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그래서 화이자는 그때 이걸로 돈 안 번다고 그랬었나? 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화이자 이 5억 회분을 생산하는 CMO를 사야 되겠네. 화이자가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특수가 생긴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만 명대 이하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 명이라는 숫자도 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게 백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접종률이 50%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미국의 창고에 지금 뭐 뭐예요? 사용료나 다 돼가는 것들 많다며. 우리나라 오는 얀센도 뭐 이번 달 28일까지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맞출 수 있는 나라한테 줘야지. 줘가지고 또 이게 뭐 사실 기분 나쁘거든. 그치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좀 늦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까? 신흥국의 경제 회복의 속도가 좀 가팔라질 수가 있겠죠. 자체적으로도 백신 구하고 있고 5개의 분량을 미국이 지원해버리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어떤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백신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올렸거든요. 월드뱅크가. 월드뱅크가. 그래서 5.6%를 상향했는데 이런 것들이 신흥국 쪽에 어떤 경제 성장률 회복세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올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권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 쪽으로 회복의 어떤 도미노 현상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미주미 이향용 교수님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